반짝반짝 모두 이는 법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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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은 너를 어떻게 해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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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네가 둥둥 떠나닐 것 같아 맞아 멋진 환자 되고 팝 비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오너가 천밀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내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내가 먼저 끄는 걸 언박에 그리 예뻐 다시 녹음을 건너면 날 수는 가게에서 이 날씨 너를 많이 닮아서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땐 내 기분이 넘만 보이려면 어머미가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 너야 어떡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어머미가 너는 멀어진 너가 여린을 향해 뻔히 가고 그걸로 끝이 가고 그 다음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는 시작해 바로 끝났으니까 맞아 두 손에 너처럼 우리는 지겼네 질이 생길 수 있고 내 돌이 걸고 저 사랑의 탐이로 진단 말은 맺지 않기를 왜 이렇게 하고 너는 이제는 운명에 데려가 우리나라 지켜질 수 진지한 그를 눈감 없지만 깜깜 없지만 오늘 난 와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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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요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집게로 다 주는 길이 너무도 차요 매일 잊지야 해도 많아요 그것에 진짜 소음으로